지난 목요일은 광복 7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받은 당사자들이다라는 것을 뜻하죠. 나이가 그보다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일제치하에서 직접적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순환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전인자 가운데 깊이 박혀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아픔을 건드리기만 하면 촉발되는 거죠. 마치 상처가 확 덧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이 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외적에게 침공을 당합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있어서도 민족적인 아픔과 또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 나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대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아수르 제국의 당시의 왕이었던 사네립의 비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비문을 보면 유다 나라를 침공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황 기록을 합니다. 유다 성은 무려 46개를 점령했다. 그리고 왕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애워싸서 유다 왕 히스기야를 마치 조롱 속에 있는 한 마리의 새처럼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끔찍한 위기 가운데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을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전쟁에서 유다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을 뛰어나게 구사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유다 나라에 닥친 위기는 다 종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위기를 직면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이 점을 우리는 히스기아와 유다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지요. 외군들이 부산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첫 발을 뗀 그날부터 단 19일 만에 도성 한양이 뚫려버렸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죠. 이걸 보면 조선이 전혀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런데 유다 나라가 그와 같았습니다. 단숨에 유다 성업 46개를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군대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을 이제는 남겨두었습니다. 삥 적군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앞으로 다가올 가혹한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개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랍사개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날 국가 간에 사용하는 공식적인 외교 용어는 주로 영어 또는 불어입니다. 히스기야 당신은 그것이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그럼 아람어로 외쳐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랍사개는 굳이 유다 말로 유다 방언으로 크게 크게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온갖 모욕과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에 흔들립니다. 포위된 유다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그가 작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그 방점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개가 자기의 왕 사드립의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에 질리고 낙심되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찍소리라도 내자. 한 번 싸우다 가라도 죽자라고 그렇게 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참을 유다방언으로 떠든 랍사개조차도 이런 반응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미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대꾸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기의 때에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배웁니다. 그것은 위기의 때일수록 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럴드 레트너라고 하는 분은 영국 보석업계 최고의 거물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지경까지 곤두박질을 칩니다. 기업가들의 행사가 열렸을 때입니다. 유명하니까 그에게 이제 처음에 연설하시라고 마이크를 전달했습니다. 올라섰습니다. 어색하잖아요.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내가 유머 하나 해가지고 좀 분위기 좋게 만들어야지. 농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제품이 왜 이렇게 저렴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완전히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회사 제품을 딱 깔아뭉개면서 시작하니까 얼마나 박장대소가 일어났겠습니까? 와! 하면서 박수를 막 치고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연설도 아주 멋들어지게 자연스럽게 끝냈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이미지가 고착이 된 거예요. 레트노 회사의 제품은 완전히 쓰레기다. 아니 그 보석을 누가 결혼할 때 프로포즈 보석으로 내겠습니까? 누가 목에 차겠고 귀에 걸겠고 누가 여기에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매출이 급수직 그냥 추락해버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을 때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결국 이 제롤드 레트노 회장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임을 하고 회사 이름도 바꾸고서야 겨우 이 회사가 다시 생존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눈덩이와 같아서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일에 대해서 자꾸 말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나 무슨 차 살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온 거리에서 그 차만 눈에 보입니다. 와 저 차 멋있다. 저 차 좋은가? 이러면서 감정과 생각과 모든 신경이 그 말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말은 하면 할수록 과격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선을 넘어버립니다. 요즘에 여러분 북한이 계속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동네 양아치, 조폭세계에서나 할 그런 말을 외교의 세계에서 국가 간에 떠들어대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과격해지고 더 과격해지고 지금 아수르의 랍사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독한 말, 모욕적인 말 이면에는 심리전에 요소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말로 대응을 하다 보면 자칫 영혼의 상태가 추락하고 황폐화됩니다. 그러다가 영적 공황상태에 빠지고 완전히 불신앙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온 예루살렘 성 안에 퍼져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이걸 간파한 히스기야가 애당초 너희는 어떤 말도 대꾸하지 마라 금을 쫙 거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디도서를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도 그레데섬에서 고군분투하며 목표하고 있던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디도서 3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오 헛된 것이니라 그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눈만 뜨면 입씨름하고 족보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변론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걸로 지중해 세계에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보금전해야 되니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야 디도야 절대로 어리석은 이야기나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에 네가 끼어들지 마라 말싸움하지 마라 만약 그러면 이게 메비우스의 띠와 같아서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말은 또 말을 만들고 변론은 또 변론을 만들면서 정작 전해야 할 보금을 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한 것입니다. 말씨름을 피해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여우수화가 내린 명령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리고성을 입 다물고 돌기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첫 가난전쟁, 정복전쟁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 이걸 인간의 힘과 전략전술과 군대의 힘으로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것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이후에 다가올 모든 수년 동안의 가난전쟁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라고 의도를 하신 겁니다. 돌기만 해라. 입은 다물어라. 그 백성들의 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이게 되겠어? 우리 뭐하는 짓이야? 온갖 불신앙적인 말과 의혹과 의심,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면서 여러분 다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하지 마라. 위기를 만날 때 무너져 내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그 언어와 말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아주 부정적이에요. 안 돼, 못 해, 할 수 없어, 끝났어, 해도 안 돼.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도 거리낌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못 도와줘. 해봤지만 말씀대로 안 되던 걸. 아주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방시로 한번 가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붙이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에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이것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 사물의 본질과 운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짐승들에게 그러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말로 말미암아 그 운명과 본질을 부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고 결정짓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자문 6장 2절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위기를 직면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신앙적인 말을 계속 쏟아내면 그 사람 앞날은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리학자인 존 가트먼 박사는 부부관계 문제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이 비율이 5대 1 긍정적인 말 5 부정적인 말 1 이 5대 1의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가정들은 이혼의 확률이 현저히 높더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그래서 많은 가정들에게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혼 예측을 해봤더니 무려 94%가 적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위기를 직면할 때 가정에서 쓰는 말은 과연 어떤 말들이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가 그 근처에는 후버댐이라고 하는 곳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댐입니다. 이 댐이 얼마나 큰지 그 댐을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그 밑에 인공 호수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호수의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면 우리 서울 전체를 다 합쳐도 이거보다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댐이 어마어마한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대공황 때 뉴딜 정책으로 나라를 이거 부양시키려고 만들었던 결과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루즈벨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39살 때 갑자기 소아마비가 찾아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휠체어 신세를 평생 져야 한다 합니다. 하루는 그 아내인 엘레너 여사가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시켜줍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남편 바라보면서 여보,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한숨을 푹 쉬면서 루즈벨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당신 나를 여전히 사랑하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를 그것만을 사랑했다는 건가요? 저는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요. 이 말에 루즈벨트가 용기를 얻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구나. 그 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정치계에 뛰어듭니다.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되고 그가 뉴딜 정책으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합니다.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아내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습니다. 자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자꾸 덕을 허무는 말 원망과 불평의 말 이걸 쏟아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또 마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주변과 공동체를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자꾸 말을 쏟아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고 부추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 직면할 때 분노의 말 쏟고 비난의 말을 쏟고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터진 댐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듯이 그렇게 다 흘려보냅니다. 그 결과 신앙인격이 파탄나고 믿음이 실종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에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원리를 우리는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자꾸 위기 때에 사람 쫓아다니면서 말하고 하소연하고 원망,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내 현실 그대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장 1절 이 한 구절을 한번 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짓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갇고 아멘 신하들이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이렇게 당신을 모욕하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죽는다 다포로 잡혀간다 항복하라 이렇게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참담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는 옷을 찢습니다. 왕이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왕복을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누군가 붙잡고 그 공포의 마음 두려운 마음 억울한 마음 내가 왕인데 그래도 일개 신하 하나가 군대 장관 하나가 나를 이렇게 모욕한다고 그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또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그 답사기에 대하여 얼마나 쏟아내고 싶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마음과 원통함과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다가 염려의 압도가 되는 겁니다. 다른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사실 기도와 염려는 비슷하다. 둘 다 어떤 상황을 생각으로나 정서적으로 곰곰이 되씹으며 숙고한다. 그러나 염려에는 관계성이 없다. 그것을 받아주는 상대가 없다. 마치 바퀴를 공회전시키는 것과 같다. 반면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염려를 그분께 맡긴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게 하라고 했던 마틴 루터의 말은 바로 그런 뜻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희승이가 바로 그겁니다.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는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로 쏟아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하나님의 품을 피난처 삼아 기도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자꾸 부담스러운 말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막 마음에 있는 아픈 슬픔들을 막 쏟아내면 처음엔 들어주다가 이 용량이 점점 차면 우리는 슬슬슬슬 피합니다. 좀 그만했으면. 그러다가 내 용량을 넘어서는 말을 자꾸 하면 우리 도망쳐버립니다. 심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끌어안고 문제를 끌어안고 위기를 끌어안고 심지어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마저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쏟아내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아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아래면 아랄수록 더 가까이 와주시고 가까이 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을 피난처 삼아 거하게 되는 것이죠. 10편 5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우를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골리아 쳐 죽였습니다. 나라 구했습니다. 영웅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못 받고 왕의 살해 1호 암살명단에 기입이 되고 그때부터 망명생활 쫓겨다니고 목숨을 구하고 하루살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현실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그분의 그늘 아래 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십수년의 그 머진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끊임없는 압박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견디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직면할 때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지 그런데 오늘 희승이 아는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내가 꼭 교회 가서 기도할 필요 있나? 우리 집에서 하면 되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소에 기름부심이 있습니다. 오늘 희승이 와 보십시오. 왕궁에서 자기의 침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왜 성전으로 달래갑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열린 귀가 늘 듣고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장소에 기름부심이 있습니다. 장소에 기름부심.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 눈물 썩고 콧물 흘리고 통곡하고 자기의 아픔을 아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장소 그래서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늘문이 열린 장소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실에 그 막 복잡하게 얽힌 장소에서 기도한다. 계획은 좋은데 기도줄을 놓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 그걸 잠시라도 단절하고 교회에 그냥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게 귀한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생전 처음 보는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들어봤더니 아침이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비행기 부조종사 부기장 이제 취업을 위해서 오늘이 최종 면접 날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데 아침 일찍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야지.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면접 보는 모양 그대로 여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너 담임 목사에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라. 그 마음 가지고 처음 보는 사이인데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제 책을 하나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보를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이 안에 각종 기도회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금요체략기도 24시간 기도 9시 기도 십자수 기도 올라가서 드리는 기도 또 우리 교회의 릴레이 금식 기도 등등등등 많이 우리 교회는 하여튼 24시간 1년 365일 기도가 돌아갑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으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 위기 극복하기 위한 원리 세 번째는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오늘 희승이 하나 나수르 군대라고 하는 끔찍한 현실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국 맡은 자 엘리야 김과 서기간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은 이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메. 아멘. 즉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이 희승이야 왕이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희승이야 를 구원해 주신다는 큰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네립이 꽁꽁 묶었던 그 성을 둘러싼 군사들을 풀어서 퇴각을 합니다. 거기도 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명의 사네립의 군대를 하룻밤 만에 산송장으로 아니죠. 죽은 송장이죠.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희승이야에게 대승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느 성도님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밤 되게 들어갔는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현관문에 그 도어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띠띠띠띠 누르면 쫙 열리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몇 년을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게 배터리가 나간 것도 아닌데 이게 안 열리더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무래도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는 이 고3짜리 아들이 이제 학교 늦게까지 학교에서 이제 수험생이니까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 밤 늦게까지 또 밤새워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돼요. 평소 같으면 조용히 누르고 들어가가지고 이 부부가 안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게 안 되니 어떡합니까? 아무리 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네가 좀 깨서 열어달라고 아무리 근데 눌러도 이 고3 수험생 아들이 나오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야 이거 강도라도 든 거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계속 눌렀다는 겁니다. 계속 그랬더니 그제서야 나중에 이 아들이 부시시 힘없이 나오면서 그 문을 열고는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야야 왜 그래? 왜 그래? 몸 반쪽이 다 마비가 돼 있더래요. 뇌경색에 맞은 겁니다. 19살짜리가 고3 수험생이 뇌경색에 그러니까 119를 불러가지고 긴급 후송을 하고 그 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옥사님 제 평생에 그렇게 울어본 것은 처음입니다.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MRI 다 찍고 해봤더니 뇌경색 판정이 나고 의사는 그 분야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의사가 당신 그 아들은 이게 너무나 이게 문제가 많아서 평생 후유증에 시달린다. MRI 찍은 걸 보여주니까 완전히 반쪽이 뇌 반쪽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야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분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교회도 중복기도를 요청을 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이 위기 가운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습니까?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할 문제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이 어느 순간 딱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특징이에요. 이게 임한 거예요. 정말 그때부터 이 아들이 뇌경색 맞았던 이 부분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신속하게 막 호전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 쌀쌀하던 자신감 있게 이 아이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거다. 의사 선생님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급 친절 모드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수능시험 한 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끝난 거죠. 엄마 아빠가 야 괜히 너 또 공부한다고 책 잡았다가 이거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너 놀아라 쉬어라 한 달 동안 그냥 책 안 보고 그냥 지냈어요. 그래서 수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능 당일날 엄마 아빠가 수능시험 보러 간다고 하니까 야 가서도 너 그거 신경 쓰면 스트레스로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냥 색깔만 칠하고 와라 이 아이가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의고사 때 점수가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더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대로 나와서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멋진 청년이 됐어요. 여러분 한쪽이 완전히 이게 잘못된 이 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도월락이 평소처럼 떼떼떼떼떼 열렸다면 우린 이 아들 방에 안 주기 위해서 집에 방에 들어가 잠잤을 것이고 이 아들도 그렇게 쓰러진 상태 아침에 자기 침대에서 이 아이 평생 불구가 됐건 또는 심지어 이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가장 좋은 응답 최선의 때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희석이야 희석이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말거리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기도 이후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최선의 때에 임할 것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던 우리의 문제거리를 기독거리로 바꾸면 그 기독거리를 하나님은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십니다.